지금부터 Passport.js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assport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배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는 편리해요 배우기 어려운데 사용하기 불편한 건 배울 필요가 없죠 배우기 쉬운데 사용하기도 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Passport는 배워볼만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렵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Passport의 홈페이지로 있다 오세요 Passport.js.oig 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고 여기에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이 Passport의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trategies라고 되어 있는 거 전략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택해서 로그인 방법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고 적혀있는 저 전략을 사용하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Passport.google.oos를 사용하면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전략들 중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Passport로 구현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 이후에 후속 수업이나 다른 분들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Passport로 페이스북 로그인하기, 구글 로그인하기, 카카오톡 로그인하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용설명서로 들어가서 Passport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먼저 봅시다 여기 쭉 내려가보면 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Passport는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설치해 볼까요? npm install-s passport 엔터 치면 Passport가 설치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Passport를 이용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구현할 건데 그것 역시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또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er and Password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npm install-passport-loca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를 한다면 저 전략 다른 걸 설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로컬 방식으로 여러분이 로그인하는 전략까지도 설치를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main.js 파일에 넣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 session을 활성화시키는 저 코드 있죠? 저 코드 밑에다가 패스포트와 관련된 코드들을 몰아 놓을 거예요 나중에 별도의 팔로 쪼갤 거거든요 반드시 패스포트는 session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express session을 활성화시키는 이 코드 다음에 패스포트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위쪽에 있어도 되지만 나머지 코드는 반드시 session 다음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포트를 설치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로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여기서 일단 멈출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패스포트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배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두 번은 더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구현하는 연습을 좀 해 보셔야지 패스포트가 눈에 이길 거예요 아셨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